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호네신전에 들어와있고요. 여기는 지난번에 요로 들어왔던 곳인데 일단 도마뱀도 처치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거미소리도 나는데 거미가 어딨나 잘 모르겠어요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요쪽에 보물상자? 어? 있네 진짜 어릴 때 못 봤나 음.. 이걸로 한번 떨어져 보자 어.. 안아내네 어차피 안올라갈거니까 바로 나왔구요 여기는 진행이 안되네요 왜 돌아온거야 그럼 무사히 지나갈 수가 없어서 어.. 룩이 있나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도 목폭탄이 나쁘지 않아요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구멍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구멍이 여기까지 왔는데 배.. 먹을게 없다니 슬프네 어.. 그러면 도마뱀이랑 또 싸워야되나 어.. 그러면 도마뱀이랑 또 싸워야되나 설마 안이 되죠 어.. 또 나오긴 하네요 어.. 또 나오긴 하네요 어.. 또 나오긴 하네요 일단 요거 밀어주고 위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래쪽이 아니면 위겠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도 뭐.. 왔던 곳이긴 한데 지도를 좀 볼까요 하... 계란은? 이청에.. 저 한 번 손을 띄니까 못 먹고 아닌 거 같은데 뒤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닌 거 같아요 물을 치우고 이렇게 한 번 있다가 이렇게 한 번 맞춰야 되겠죠 정병 안 보이네요. 장막에 튕기는 듯한 느낌 뭐야 왜 말했어 파트가 안칸이 넘어졌네요. 준비가 꽤 세네요. 문 하나 열렸구요 문 두개 다 열린거네 지도를 잠깐 볼게요 지금 들어온 쪽이 뒤쪽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나갈게요 오 또 또 없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한 번도 더 갖다 놓고 저희는 허수아비 가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허수아비 이거 필수 가면은 좀 이상한데 거미목으로 가는거죠 그럼 여기서 손으로 뛰어내려 볼게요 너무 빨리 굉장히 퍼끼리 mise 었액 대신 창 저 소설이 노래를 아무래도 보면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거를 기본으로 바꿔놨다는 거는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 보고 있어요. 이 뒤쪽 지금 열쇠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호보부츠 신행은 절로 갈 수 있을까요? 위치가 많이 애매한데 한 번 신어 볼게요. 아이고 좀 잘 풀네요. 안 썸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옥샷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많아도 없어 죽겠는데 안 써볼 수가 없네 안 써볼 수 있을까요? 자 넘어왔습니다 안되긴 한데 넘어 놓았네요 원래 이렇게도 뭐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잘 안 써볼 수가 없을까 안 써볼 수 있을까 안 써볼까 안 써볼까 안 써볼까 안 써볼까 음 여기서 제드아의 자장가를 불면 반대손에 보물상자가 나오겠죠? 역시나 반대손에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가라고 일단 온건지 호수앞에 있는 곳을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너무 멀어 보이는데 안 되진 않네요 좀 멀면 저렇게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열쇠 얻었고요 확실히 뭐 꺾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메인이 한번 열렸으니까 지도를 잠깐 보고 어떻게 할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길이 지금 길이 하나인데 딱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연결이 안된 것 같으니까 먼저 들어가 볼게요 위는 좋겠죠? 뒤로 땡기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밀고 있습니다 가면 안 보이고 어 여기도 미는 건가요 어릴 때는 무조건 못 오게 두뇌에 났나보네 혹시라도가 못가고 아 앞에 스위치 녹슨 스위치 들어보니까 그 3DS 파 노컬이라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자유로운가 봐요 아 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 엘리베이터 아 여기 거기네 입구 입구에서 가기 편하게 엘리베이터가 생겼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굳이 필요한가 쉽긴 한가 그런 느낌이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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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렇게 또 약간 그 아 두 투버전 하려고 감시자가 있네요 정신경신 기억도 안나는데 나비가 알려줄래 비모스 대충 다니고 잘 안되요 그래도 죽네 폭탄을 얻었습니다 폭탄에 계속 저는 폭탄을 쓸일이 있나본데 닿나요? 안닿는데 해부 떨어졌어요 아하 일단 아 주목이 쓸데없는 곳을 잡아주기 때문에 일단은 스위치를 한번 밟고 보자 저 위치에다가 데리고 가서 죽여야되는 그런 상황인거 같은데 네 일단은 신발을 벗을게요 그리고 티네불고 마력이 마력이 딸려서 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나 안되네요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불화살을 한번 쏴볼까 하는데 될까요? 안될거 같은데 될까요?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이럴때 아쉽네요 어떤 욕이 어 다 살아났어요 이런 아 물이 꺼졌네요 열쇠도 난감한 상황인데 나갈수도 없고 나갈수도 없고 음 만안에 이미 다 썼고 어떻게든 움직여서 쟤네들을 잡아야되는 상황 일단은 요거 혹시 모르니까 태양의 노래를 한번 써보죠 역시나 안되네 아 아 아 다넬 자리에다 놓고 왔네 아 같이 아 데미지 안맞다 아 아 아 아 아 좀 호흡 혹은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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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아 아 아 근데 신으면 불편한데 음.. 안신는게 나을거같아요 아 여기 나비가 날라다니는걸 보니 발판이 좀 더 있나본데요 아 생겼다 오오 그러면은 저 위치에 한 마리가 있네요 다른 마리는 처리할 수 있을거같으니 여기로 가보죠 뭐가 나왔죠 루피가 필요없는데 루피가 필요없는데 저 폐 녀석은 떨어지만 기다렸다가 스위치 다시 봐야되나 바바가는 올라왔지 어 꺼져있네 와린포 처리했구요 이 녀석을 찾으려면 위치가 저기 있네 이쪽에서 여기로 넘어오면 여기까지 오면 이쪽 위치인 것 같아요 어디야 누가 나 관리 좀 잘할꺼 그랬네 여기서 떨어지면 처음부터니까 조심해서 옆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비사고 이 녀석들 왠지 범벳이 나 움직일 것 같은데 나 움직이네요 이 녀석들 뭐지? 안 나왔구요 안걸대고 저기 스위치만 실패했나? 좋긴 한데 아마 좋은 게임을 밟고 있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될 수 있나? 일단은 지금 미러 실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네 이쪽에 다른 부분 스위치 앞 발핍으로 대고 위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지금 이럴 때 드럽게 보기 눌러줄때? 들어가! 아 돌아왔습니다 양쪽에 보물상자 표시인데 아마 있는데? 안보일거에요 이쪽도? 왼쪽도? 진실의 물이 필요한 보물상자 2개가 뭔가? 전투가 있으려나 보네요 폭탄 열심히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투가기 때문에 저지않고 소빌기 때문에 이낙연하고 저지않고 더욱더 안타까? 저지않고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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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2. 2. 3. 3. 3. 4. 5. 5. 5. 7. 7. 8. 5. 4. 10. 10. 13. 14. 15. 괜찮습니다. 아이고 어휴 굴러가 다 맞았습니다. 이런 억울하지만 억울하지만 네만 더 때린건데 죽어버렸네요 잡고프를 맞고 끝났구요 아 여기 아울리도 있어요 wrath 나가는걸 보니까 뭐지 아 여기 손 있는데네 던전 아이템인가 본데 어 거울 방패 아 거울 방패를 발견했습니다 거울 왕편에서 말 그대로 거울이죠. 광섬 같은 걸 반사하는데도 썼던 것 같긴 해요. 뭔가 무지개 반사랄까? 열쇠가 이렇게 쳐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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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폭탄이 없는데? 쥐폭탄으로 아까 그 아저씨를 잡을 걸 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열쇠가 이렇게 쳐먹어. 열쇠가 이렇게 쳐먹어요. 열쇠가 이렇게 쳐먹어. 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놀라봐야 되는데 이거 겁니다 안 돼 저쪽에서 시작하는 게 이렇게 움직일 때 떨어지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